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일요일입니다. 제가 그 이분들 인터뷰 오픈미디어에 인터뷰한거 정말로 그거 보고나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팔코인 채굴 하시는 분들 정말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지금 채굴 하시는 분들 몇 년 전부터 채굴 하시는 분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엄청난 재산가가 되실거에요. 제가 두가지로 증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뭐 저의 뇌피셜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금융기관에 다니면서 회사일보다 도판 쫓아다니면서 도판에서 배운 세상의 법칙에 의하면 뭐 정말로 도판에서 배우기만 했을까요? 제가 학습만 했을까요? 저도 테스트도 해보고 한거고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 안하고 이사람들 하는거 도와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오늘 뭐 20분 내에 끝날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중간 설명을 하려면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답변 중에 여기 이제 인터뷰 중에 그 인터뷰어가 물어봐요. 인터뷰 5년에 5년 후에 레딧이나 트위터 같은거를 추월하냐고 물었더니 답이 뭐냐면 파워 투 더 피플 이라고 얘기해요. 파워 투 더 피플 때문에 우리는 다른 코인과 다릅니다. 파워 투 더 피플이기 때문에 파워 투 더 피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우리는 차별화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이제 힘을 준다 라는 얘기죠. 굳이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이제 계속 이삼일간 생각을 해본 거예요. 파워 투 더 피플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야 이거 만만치 않은 생각인데 이거 하려면 왜 만만치 않냐면요. 요즘 요즘 이제 뭐 잼보리 세만금 잼보리 하고 심슨 하고 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이렇게 유튜브에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제가 원래 심슨 가족 거를 가보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인데 이거를 어 유튜브에서 찾는 사람들이 부분부분 찾더라구요. 다들 빛의 천사들 이라는 분, 강미윤 tv 라는 분, 케빈 스파크 이런 분들이 이제 찾는데 어 이거는 예언이 아니죠. 뭐 심슨의 얘기, 심슨 가족이 한국 잼보리를 예언했다. 뭐 지금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잼보리 가는 장이 어디죠. 뭐 누리피딩. 그러니까 파이코인에 대해서도 심슨 씨가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있어요. 잼보리도 여러 번에 걸쳐서 있는데 아 이거를 이렇게 다 조합을 해 가지고 했다. 그래 갖고서 뭐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상하면서 막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건 예언이 아니구요. 어떻게 되냐면요. 요즘 우리는 아인슈타인 때문에 다 알잖아요. 시간이라는 것이 본래 없다고. 그래서 이제 심슨 씨 만화가처럼 쭉 이제 자기가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데 어떤 게 좋지 이렇게 하나만 생각하다 보면 이게 시공을 추월해서 스피리추얼리 이렇게 자기가 감이 잡히는 것도 있고 보이는 것도 있고 포착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에요. 파이코인 이건 뭐건 오래 하다 보면 근데 이것에 대한 이게 뭔지 모르니까 어떨 때는 꿈처럼 꿈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자기 눈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첫째는 이제 심슨 씨가 파이코인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게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관심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고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마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다르길래 왜 다르지 하고 봤더니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제가 젠보리에 대해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1972년도에 한국 젠보리 50주년 때 사진이에요. 한국 젠보리 50주년 때 사진인데 이때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이는 게 화장실이었는데 이때 제가 요즘에 양변기라는 걸 처음 봤어요. 야 저게 뭐냐. 다들 이제 미국 애들은 저기다 똥 눈대. 저기다 어떻게 똥을 누냐 저렇게 깨끗한 데다가 뭐 이제 아무튼 막 그러면서 이제 놀랬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의 서삼등에서 했거든요. 50주년 한국 젠보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도 이제 제가 여름방학 때인데 그때 고등학교 입시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가서 논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뒤지게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풀밭에서 했으니까 참 좋았는데 새만금에서 한다고 그럴 때 제가 그 전라북도에 새만금 군산 부안 이렇게 몇 군데 걸쳐서 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이상하다. 옛날에 고성 같은 거는 이런 풀밭에서 여름에 해야 되잖아요. 고성에서도. 근데 이제 50년 젠보리하고 이때 50주년 한국 젠보리 때도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는 여기 갔었는데 중학생으로 갔었는데 이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오도록 돼 있었는데 이때 이제 막 월남 망하고 뭐 이게 한 8월 달 쯤 했는데 이때부터 두 달 후에 이제 그 뭐 10월 유신이라는 거를 하고 이제 한국 아무튼 막 한국의 격변기였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안 오시고 이제 그 전임 국무총리를 했던 김종필 씨가 와서 김종필 국무총리가 와서 축사를 해줬다고 이제 기록에는 남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젠보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또 심슨 씨가 또 이제 한국 젠보리를 얘기를 했다 그래서 또 심슨 씨가 파이코인도 했잖아요. 파이코인 설명 드리면 이거 뭐 이렇게 여기 이것도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젠보리도 젠보리도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심슨이 꿈에 이렇게 미리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추월해서 시공간을 추월해서 젠보리를 여러 번에 걸쳐서 보는 것처럼 파이코인에 대해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보죠. 그러면서 뭐 대부분 이거를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있는데 이제 음파 님이 한 거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심슨 씨 딸이 어디 갔더니 한쪽은 뭐 이렇게 막 뭐 막 이렇게 뭐를 막 연구하는 과학자고 한쪽은 이제 있는데 한쪽은 인문학 공부 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니콜라스처럼 컴퓨터 공부하는, 이 사람은 암호화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나와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걸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제일 부자인데 억만장자가 계속 나오는데 저것들은 도대체 뭐로 벌었대?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심슨 씨 거기에 나오죠. 근데 뭐로 벌었나 했더니 이제 파이코인으로 벌은 거예요. 프랑크 교수가 프랑크 코인이 떼돈을 번 프랑크 코인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개발한 코인이 떼돈을 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 코인이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 여인이 도와줘요. 청 디아 황이죠.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그 이제 시건건을 추월해서 이제 보는 거에요. 뭐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뭐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여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파이코인 채교라는 분은 아무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말 모두 엄청난 재산가가 될 거다. 뭐 심슨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 즐거움으로 봐두면 되고 그런 증거 말고 두 가지로 증거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증거가 첫 번째 증거가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화폐의 본질과 개념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교도소라는 것도 하나의 생태계죠. 교도소에서 달러 쓰이나요? 안 쓰이잖아요. 미국 교도소나 한국 교도소에 오랫동안 그 기축 통화가 되는 게 뭐였죠? 담배였잖아요. 생태계에서.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담배를 많이 폈지만 군대 가려면 화랑 담배 이틀에 하나씩 주고 그랬지만 지금 요즘 애들은 뭐 담배 많이 안 피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도소에 생태계의 구성원들의 취향이 바뀌니까 예전에는 담배가 기축 통화였는데 교도소에서 지금은 뭐가 기축 통화로 쓰이는지 아세요? 라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담배 어떨 때는 우표 어떨 때는 편지 봉투 바깥하고 통화가 되고 안에서 즐기고 하려면 이런 게 오랜 전통이 있었는데 미국 아리조나 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에 있는 이제 마이클 깁슨이라는 사람이 이걸 보면 미국 과목이라는 생태계에서 지금 기축 통화하는 게 라면으로 바뀌었다. 라면으로 옷하고도 바꾸고 뭐 다른 것들하고 바꾸고 또 옷도 청소하고 모든 서비스 상품 서비스와 다 한국식 라면도 있고 일본식 라면도 있고 뭐 태국식 라면도 있고 여러 가지 라면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라면이 이 생태계 내에서 기축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파이코인이 이 사람들 파이코인이 잘 되려면 뭐 해야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한 거 그러니까 어떤 생태계 어떤 공간에서 화폐의 지위를 가지려면 어떨 때는 담배가 가졌고 어떨 때는 우표가 가졌고 지금은 라면이 화폐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그거는 오랫동안에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되고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공감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다. 담배에서 화폐로 담배에서 라면을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야 된다. 컵라면 잘 썩지 않잖아요. 보존이 잘 되잖아요. 싸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쓰잖아요. 뭐 교도소에 가면 한국 놈도 있겠고 태국 놈도 있겠고 스페인 놈도 있겠고 한국라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거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죠. 화폐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파이코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뭐 아무거나 만들어서 동귀신들이 달라붙어 갖고 훌훌 올라가면 팔아먹고 나와야지 하는 로우 클라스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경영 철학을 가지고 지금 파이코인 생태계를 만들었는데 그래갖고 막 만들고 있는데 이게 화폐의 지위를 누리려면 가치가 축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이제 파이생태계 내에서 바터몰 이렇게 물물교환하는 거를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교도소 내에 라면 갖고 물물교환하는 거나 파이생태계 내에서 파이코인 갖고 생태계하는 거나 같잖아요. 같은 거로 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파이 결제 매장이라 그래갖고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쓰일 수 있는 소통으로 하잖아요. 라면은 안에서도 쓰이고 밖에서도 쓰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화폐의 기본적으로 본질과 개념을 아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1단계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했다라고 인터뷰에 나와요. 이거 좋으네. 이거 좋으네. 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낫겠네. 이게 낫겠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야 되잖아요. 화폐의 개념과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코인은 심슨의 예언이 아니더라도 힘들지만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공하려면 그게 여러 가지로 유용성이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컨텐츠 앱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도움이 되는 앱을 나도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예를 들으면 앞으로 이런 세계가 오는 거잖아요. 애플 비전3로 오면 생태계라는 게 뭐예요. 교도소라는 게 뭐예요. 이 화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화면. 여기에 필요한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걸 알죠. 여기에 이 사람이 하는 거지만 이 생태계 내에서 이게 기여할 수 있는 거를 그래야지 이 화면이 재밌어야지 이 사람들 이 사람의 누구나 갖고 있는 24시간 중에 내 일정 시간을 여기를 줄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유용하고 이것이 돈 되고 이것이 재밌고 이것이 쓸모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첫 단계를 파이어사이드 포럼 파이어사이드 포럼 이라는 거를 만들었다 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파이어사이드 포럼은 그냥 어디 가서 누구를 가스라이팅 시키기 위해서나 뭐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는 공간 그런데 그 자기 얘기가 가치 있는 얘기면 돈으로 준다 라는 거죠. 0.01파이로 결제한다 라는 거죠. 0.01파이로 결제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1달러가 0.01센트로 시작하잖아요. 센트 10센트 100센트 아 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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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토큰노믹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암호화폐의 본질을 아는데 이 암호화폐라는 말은 이 토큰노믹스라는 말은 아직 공인받은 말은 아니에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어쩌고저쩌고 하는 토큰 업자들이 자기네들이 자가발전시켜서 펌핑을 해갖고 만든 말이지 공식적으로 쓰여진 말은 아니에요 옥스포드 사전에 올리지 않았어요 옥스포드에서 아직 인정을 안하는 많이 쓰면 한국의 오빠 이런 말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말이라서 올라갔는데 토큰노믹스라는 말은 이거는 일정한 세력들이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말로 아직까지는 제도권 내에서 받아들여진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도권 내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이 토큰노믹스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파이네트워크가 이 두가지 화폐의 본질을 안다 화폐의 본질을 안다 그 다음에 이 화폐가 암호화폐라는 형태로 해서 토큰경제학이라는 세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토큰경제학의 앞으로의 미래 그림도 안다 이 두가지가 안다 그러면은 어떤 코인도 다 초월해서 이 저기 뭐야 심슨 예언처럼 이런 이런 심슨처럼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사이트하게 잠깐 잠깐이나마 보면 파이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이제 여기 음파라는 분이 이거 하신 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만 아시는데 뭐 같이 해서 이거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놨고요 이게 이렇게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사이트 이게 뭐 예언이나 점성술하고 전혀 달라요 자기 의식의 맑음과 자기 의식의 집중에 의해서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하죠 그래서 굉장히 정확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아는 건데 지금 이렇게 뭐 여러가지로 이제 암호화폐 하는 데서 뭐 토큰노믹스를 디자인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데는 파이코인 밖에 없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뭐 행동하는 양심 뭐 이래 갖고 대박 히트를 쳤잖아요 양심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을 갖고 행동은 안 하잖아요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것처럼 토큰노믹스라는 말은 다 하는데 토큰 경제학을 만드는 토큰 경제 사회를 만들려면 토큰 경제 사회에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효용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들 말로만 지껄여 대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파이코인 밖에 없다 그리고 심슨시 만화에서도 포착이 된 것처럼 인문학 여성 인문학자의 도움으로 성공한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인터뷰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돈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있다 국제 기업 국제 간의 모든 회사 활동은 그 돈으로 거래가 되는데 시민들은 돈으로 세금을 내고 그것이 없게 되면은 서로 싸우게 되고 왜 그러냐면 뭐 음식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집이라든가 의식주의 기본으로 해서 돈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뭐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사실은 모두 돈이다 옷처럼 보이지만 돈이고 핸드폰처럼 보이지만 돈이고 집처럼 보이지만 돈이고 정원 수처럼 보이지만 돈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는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정부에 의해서 사실은 통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아주 정부가 아주 좀 더 깊숙이 좀 더 강력하게 통제하려고 브라질이나 중국이나 한국도 만약에 CBDC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좀 정신나간 사람이거나 안 그러면 그런 암호화폐 정부 암호화폐를 만드는 개발 회사에 로비를 하는 자거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간첩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간첩스러운 아무튼 한국 사회를 이상하게 통제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이상한 놈들이죠 센츄럴 뱅크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들은 이제 그 자기네들의 이제 그 주하고 이제 모두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발권을 한다 그런데 예태까지 중앙은행이나 이런 걸 했는데 지금 여기서 암호화폐가 이거를 바꿨다 바꾸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기네들 나름들의 마이크로이코노미 그러니까 지역사회 공동사회 어떤 생태계 내에서 쓰는 자기 나름대로의 돈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화폐정책을 새로 만들어가는 것을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생태계 내에서도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이게 토큰노믹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보죠 2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2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3편에 이어서습니다